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긴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교회에 임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만을 높이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토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령과 능력을 기른 복음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기를 가져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병원에서는 뭐 혹이 있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기를 딱 낳으니까 아기 낳기 전에 몇 주 전에 이 사진을 찍었더니 아기 엉덩이에 혹이 12cm 혹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 혹이 아니고 악성 종양이다 그러니까 이 악성 종양이 12cm고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 태어나기 전에 꼬리뼈가 이렇게 있다면 이 꼬리뼈도 다 잘라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악성 종양으로 수술해도 그것도 굉장히 힘든데 꼬리뼈까지 이제 잘라내야 되니까 이 아이가 앉아있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산병원에 딱 갔더니 이 아산병원에 이 아이들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엉덩이 혹이 종양이 11cm 그 종양이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그냥 이렇게 하늘을 보고 누워있지를 못하고 엎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건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 아산병원에 휴게실 있잖아요 휴게실에서 엄마 아빠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저 아이가 고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산병원 휴게실에서 두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토를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 안 받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았으니까 그 주인을 바꿔야 한다 네가 주인인데 그 자기 딸 하나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네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인을 받거나 그 주인은 예수 그리토다 그 예수 그리토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환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 영접하겠느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제가 가가지고 그 아이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려한다 죽음의 영은 떠나고 그리고 이 암병은 치료되었지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다시 진짜를 해가지고 수술하려고 진짜를 했는데 이 악성 종양이 그냥 혹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에 12cm 되는 그 혹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 그 무슨 뼈라고 그랬죠 제가 어 꼬리뼈 꼬리뼈도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한 이만큼만 꼬리뼈를 조금 잘라내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정상으로 됐어요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떡잔치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스가니아사 4장 6절 말씀 스가니아사 4장 6절 말씀 스가니아사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루파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늘의 사람들은 이 땅 사람들은 힘으로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하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날마다 뭐가 이루어지느냐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맞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뭐합니까 공간을 제약을 받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누구를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장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토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매일 나가면 누구를 증거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매일 입만 열면 예수 그리토 입만 열면 예수 그리토의 부활 입만 열면 예수 그리토를 자랑하는 십자가 자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누구를 증거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토 그리고 예수 그리토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토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날마다 자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침으로 나오고 가래로 나오고 소리 지르면서 이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에 청소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제가 손을 대가지고 악탄력을 쫓아내고 막 기침으로 나오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집이야 여러분이 집인데 귀신은 집에 있기를 원해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있기를 원해 그래서 성령님도 집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이 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갔을 때 뭐 하냐면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막 청소하고 수리해가지고 그 집이 깨끗해졌어 그런데 여기에 깨끗해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그 안에 없으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뭘 귀신을 쫓아내 봐봐 또 일곱 귀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귀신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일곱 귀신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지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 청소되고 수리돼가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집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으면 그 집은 능력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매일매일 청소하세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소하면 매일 뭐가 들어온다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뭐 하자 청소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날마다 일하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다는 의미예요 제가 여기에서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교회가 뭐 하느냐 수리되고 청소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이곳에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곳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속 예수 피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임해주세요 불로 임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교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성교사님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명이 이 성교사님 여자 성교사님은 막 교회를 끌고 들어오려고 그런데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왜 못 들어가 그랬더니 이 교회는 내가 못 들어간다고 너무 무섭다고 불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성교사님 두 명이 막 그냥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혼을 쫓아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자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새 군산교회가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악한 영혼을 쫓아내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불이 있으면 악한 영혼이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이곳에 뭐가 있느냐 불이 있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때 이 교회를 보고 뭐 하겠어요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이 교회에 예수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무엇을 쫓아내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보면 70세, 75세 되신 분이 이제 전도대에서 왔어요 이 전도대에서 왔는데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이래요 림프종 위쪽에 림프종이 있는데 악성종양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뭐 그냥 죽어야지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보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이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악성종양이니까 림프종이니까 이분이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막 보험을 찾아보니까 림프종은 보험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험금을 타고 이제 림프종이니까 암이니까 보험금을 타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보험금을 타고 그리고 기도받자고 그래서 이분이 보험금을 4천만 원을 탔어요 암이 이제 발견됐으니까 그리고 4백만 원 11조 되고 기도받았잖아요 그런데 림프종이 사라진 거예요 수술도 안 했어요 지금 건강하게 믿음생활 잘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림프종을 누가 갖다 주느냐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쫓아내니까 그분이 자유화하게 되고 지금 우리 식당에서 정말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 악한 영이 쫓겨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예를 들어보면 어제 역사할 때 보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과거에 보니까 그 죽음의 영이 한참 됐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죽음의 영이 어제 떠나가고 얼굴 보세요 얼마나 이뻐지셨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악한 영을 우리가 뭐 하느냐 쫓아내야 돼요 쫓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겪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싸워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보면서 목사님 내가 귀신과 싸우고 내가 사당과 싸우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 매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 신랑장 못하겠어요 저 권사 때문에 목사님 나 죽겠어요 저 식당에서 여전도 회장 때문에 매일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절대로 사람과 상대하지 않아요 우리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여러분 새 군산교회 수준은 사람과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는 누구하고 상대하는 사람 악한 영과 상대해서 악한 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악한 영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과 상대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매일 사람과 상대하잖아요 땅의 거 육의 거 그것 가지고 매일매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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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사단과 싸우지 사람과 한 번도 상대해서 싸우거나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다 시험 들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고 오늘 어제부터 계속 이모세 성교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을 텐데 여러분이 능력 받고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다 사단이다 악한 영들이다 그리고 그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과 상대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보면 항상 사람과 상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생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만의 역사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재밌고 그래야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막 긁어 속을 막 긁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면 미워 죽는 거지 그 권사가 내 지금 속에 이고 긁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긁고 있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속으로 속으로 해야 돼 여러분이 또 그러면서 사타나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 예수님처럼 하면 그 사람이 시험드니까 그때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타나 물러가라 나는 시험들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량하고 성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길가밭에 말씀이 씨가 떨어질 때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가 안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를 잘 맞던 분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받은 증거가 너무 간단하죠 요한 1서 5장 6전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토시나 물로만 하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린 그러니까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이번에 예수와 콘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뭐하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누구 증언한다? 예수 그리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세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무엇만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토 십자가 보고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자랑하는 건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을 자랑하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여가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힘입어서 모아자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토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가할 때 가장 사단이 신호하고 이 복음을 증가할 때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토예요 그 예수 그리토 그분을 증가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전도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더 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더 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전도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고린로마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때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로마서 15장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에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론까지 그리토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며 에루살렘에서 일루리론까지 편만하게 뭘 전했다 고금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성령과 능력이 임하기 전에 전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전도가 어떤 전도가 되냐면 능력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전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능력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제가 전도하는데 이분이 전도하는데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대학생이었어요 전북대학교 대학생이었어요 전북대학교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손이 프레스에 들어가서 손이 거의 잘라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이 손을 그냥 봉합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줄들이 다 끊어지고 뼈만 잘라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섯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힘줄이 다 끊어져서 연결했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이러고 있던 하는 거예요 풍대를 다 감고 여기 손을 이러고 있는데 제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니까 포금을 먼저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토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토를 믿으며 고침 맞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손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손을 고쳐주시고 이 청년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힘줄이 그대로 다 끊어졌던 힘줄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던 손이 그 자리에서 성령과 능력이 힘해서 치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힘입어서 무할 때 고금을 전할 때 그 고금은 능력이 있어요 이 고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로마서 1장 16장 시작 내가 고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엘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고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금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고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고금을 뭐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전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보금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균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죠? 이제는 이 보금의 능력 이 보금의 능력인데 그냥 전하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서 보금을 전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나가서 보금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금을 전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느냐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균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보금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을 때 확신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인치심을 확신하게 받아줍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도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보 받고 나가서 모였다 전도하고 보금을 전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씁니다 예수께서 온 갈레리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전에 뭘 전했다? 천국보금을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되느냐 보금이 중요해요 이 보금을 천국보금을 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보금을 전할 때 십자가를 자랑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가 고쳐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보금만 전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보금을 전하면 그런 능력이 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천국보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보금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누가 보금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도 성령이 임하니까 뭐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그리고 보금을 전할 때 뭘 임입어서? 성령을 임입어서 보금을 전했다 사도바울도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선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사도바울도 모였다 성령을 힘입어서 보금을 전했다 버들어도 그렇다 베드로도 보니까 가는 곳마다 보금을 전할 때 그 베드로가 뭐 했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보금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져주라 여기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 안에 악한 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한 형이 나오길래 제가 예수 이름 명려한다 악한 형 너 뭐 했어 그랬더니 이 집사가 막 은혜 받으니까 이 은혜 받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안 들리면 그건 영이야 영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길을 왜 만들었느냐 말씀 들으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에게 제가 예수님 명려한다 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형아 떠나가 그랬더니 그 악한 형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렇게 항상 깨끗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묵은 땅들을 기경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형아 떠나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 목사님 저는 피곤해서 그래요 그런데 아니 성령과 능력을 기른 부분 받으면 말씀이 들려요 내 몸은 피곤해도 내 영은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 듣고 다시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나는 피곤해서요 이러지만 그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형이 그 영혼을 잡고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뭐 하느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듣고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열아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우서 4장 3절 4절을 보세요 고린도우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토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리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은 마귀니까 마귀가 그 주인인 마귀가 그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그들에게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그래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힘입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믿는다 예수 믿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형들이 다 쫓겨가고 나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새 군상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뭘 이루고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뭘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멋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주부해야죠 넌 올려 그냥 이번에 가서 멋있잖아요 지금 현재 약한 자 같고 지금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약한 자가 반드시 뭘 이룰 거다 천을 이룰 거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임입어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정말로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강한 자가 와서 그 세간을 결박해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에 속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강한 자가 결박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결박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사단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그 강한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를 자유케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더 강한 자예요 사단보다 더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강한 자니까 그 사단에게 묶이고 매인자들을 뭐해자? 프로노와 자유케 하자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왜 능력 받으라고 하냐면 능력 받아서 이렇게 사단에게 묶이고 사단에게 매인자들을 뭐하라고? 자유롭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골롯에서 2장 15절에 보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골롯에서 2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골롯에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사단이 정말로 강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나니까 이들을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른 부분을 맞고 나니까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영적으로 TV 같은데 보면 강한 군사 같이 그리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강한 군사 같은데 그들이 뭐였냐면 무장해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무장해제 돼가지고 그들을 이겼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받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제가 안수를 딱 했더니 귀신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 귀신이 나오면서 자기 안에 누가 들어있냐 이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파괴영이 들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람을 파괴하러 들어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멋진 전도사님이 돼 있어요 만약에 그 파괴의 영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그분은 평생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메이고 포로되고 묶여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살면서 자유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 사람들을 먼저 치유해 줘야 돼 그들이 자유케 되면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능력 받았으면 또 같이 기도해 줘야 돼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이 자유케 되고 그 사람 안에 성령과 능력이 임하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고 이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냐면 이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정도 하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도 제거해 주고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묶여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까지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면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신방 가면 거기 가서 그냥 다른 사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남의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이 교회는 남의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 없을 때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사람이 묶인 거 풀어주고 그 사람이 아픈 상처들을 다 고쳐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보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이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보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하면 맨날 상담하는 게 뭐냐면 25년 전에 일을 얘기해 복사님 25년 전에 자기가 그랬대 그런데 25년 전에 남편이 그랬대 그래가지고 25년 전부터 이야기하면 한 1시간 얘기해 그러면 제가 매일 들어가지고 애워 애워 그 집사님 오면 25년 전에 뭐 했죠 뭐 했죠 다 애워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과거의 25년 전에 일을 또 과거의 아픈 상처를 맨날 꺼내가지고 그 아픈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25년 전에 일을 과거의 일을 가지고 매일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해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뭐 했느냐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뭐 했느냐 병련라를 고치며 죽은 란을 살리며 나병원 란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커져주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주는 게 뭐냐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저받았으니 커져주라 남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예비 모아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제가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전도해서 불신자를 우리 교회는 거의 85%가 불신자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리고 제가 선의 집사를 세우고 세례 주고 선의 집사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권사가 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네 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러면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일하잖아요 목숨을 정말로 아깝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성남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한 500명 6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주로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도를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전도 잘해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중학교 나왔어요 이 중학교 나오고 그리고 머리가 매일 아프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병원 약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신병원 약을 먹지 중학교 밖에 못 나왔지 그리고 얼굴도 별로야 여자가 막 키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 보면 정말로 대단해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가서 누구 자랑하냐면 그냥 간단해요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도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간단한 복음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능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능력 없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의사도 따라오고 그리고 어떤 사업가도 따라오고 그리고 대학생들을 따라오고 그러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천도하는데 이분이 1년에 100명씩 정도예요 100명씩 그러니까 그런 조건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할 때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그 사람 떠나다니면서 매일 같이 옆에서 배우잖아요 그 목사가 집사 떠나다니면서 배운다니까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니까 그러면 이분이 지나가면 그래요 제가 이제 돈을 가지고 막 그분 따라가 그분이 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떠나다니면서 그런데 이분이 그래 어디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 같이 먹어 그러면 이분이 그냥 가 그러면 내가 막 계산하고 목사가 계산해 목사가 막 집사가 지나가면 목사가 막 다 계산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배워야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배운 것을 보니까 뭐하냐면 교회에 와서 철야를 해요 매일 철야를 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 보내주세요 그리고 매일 철야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같이 철야하고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열정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그가 나가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예수와 컨퍼런스는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나가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증거하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자랑하자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증거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었다고 막 자식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누가 먼저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자랑하고 증거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토예요 그 예수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만을 증거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보고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야 너 천국에 가서 참 이 땅에서 너 몇 명 전도했니? 그러면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예수님 제가 평생 전도 한 명도 못 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서 몇 명 전도했니? 그러면 아 주님 제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름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자랑하세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자 그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뭐 할 거다? 복음을 전할 거다 이 복음의 목숨을 걸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두 번째로는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좋은 건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에서 보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뭐를 쫓아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항상 뭘 힘입어서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러분과 저도 성령을 힘입어서 뭐해야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지금 한 6년 정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낸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면 이 기쁨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도 없고 믿음 생활하면서 즐거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매일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 죽고 싶고 정말로 그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악한 양들을 쫓아내 보니까 오는 게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 악한 양을 쫓아내니까 죽음의 양을 쫓아내니까 우울의 양을 쫓아내니까 슬픔의 양을 쫓아내니까 그 안에 뭐가 임하냐?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 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악한 양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면 기침도 나오고 간에도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귀신은 더러워 그러니까 귀신이 더러우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나올 때 성경에 보니까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보면서 울고 그리고 그 남편 뭐라고 하고 자식들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내 안에서 다 쫓아내야 돼요 그걸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흥 받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뭐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장 요한복음 11장 44장 시작 죽은 야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나 예수께서 이러실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방을 가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사단에게 메이고 질병에게 메이고 죄에 메이고 쾌락에 메이고 돈에 메인 자들은 뭐해나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래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 가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 상대하지 말고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그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우리는 뭐하자 자유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더전서 4장 20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수받을 때 능력 더 받으십시오 더 받으셔서 정말 이렇게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더 받아야 돼 장로님은 더 능력 받아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을 더 섬겨야 하잖아요 능력 받아가지고 섬겨야 돼 아무것도 없이 섬기면요 꼭 문제가 생겨 그런데 능력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능력 받으시고 권사님들이 능력 받으셔서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냥 육체적으로 섬기는 게 아닌 영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 안에 있는 사단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을 심고 그 안에 예수를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 섬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죽기까지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섬김이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등 긁어주고 그냥 문제 있는 거 들어주고 이게 섬김인 줄 알았어요 능력 없으니까 능력 없으니까 막 들어주고 그래도 마음 아파하고 어떤 데는 같이 울어줘 막 울어줘 그런데 그 사람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눈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세요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면 이 첫째는 뭐냐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 받으면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 평생에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겠다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 나타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내가 섬기는데 그냥 입으로 립싱크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 받아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내가 뭐 하겠다 그 사람을 섬기겠다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 일을 하자 저는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도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 부흥에도 다니면서 그 했던 일이 뭐냐? 그냥 그 일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케 돼요 여러분 제가 네판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판에 갔는데 그 네판에 가니까 사람들이 결혼은 일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판은 성적으로 물란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열다섯 살 열 몇 살에 시집가고 그리고 또 시집 갔다가도 그리고 또 여자를 버리니까 또 이 사람 가서 결혼하고 또 저 사람 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애들이 너무 물란하니까 자궁암이나 자궁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궁암에 걸린 어떤 이 아이가 그러니까 결혼했죠 나이가 열일곱 살이 열일곱 살 그런데 자궁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궁암이 뭐예요? 그 회교도들 믿다 보니까 그런 우상을 성비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악한 영들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판 같은 데는 어떤 신도 있냐면 눈먼 신도 있더라고요 눈먼 신이 뭐냐면 이 사람이 신이 눈이 멀어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좀 들어오라고 촛불을 있잖아요 대문부터 촛불을 쭉 그래가지고 계단서부터 쭉 그래서 삼층까지 촛불을 켜놔 누구 오라고 눈먼 귀신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네판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을 수고 없이 쫓아내고 나니까 그 열일곱 살 된 그 아이가 자궁암이 치료받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해요 그러나 그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가 뭐냐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따르는 게 뭐냐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이게 있으니까 더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 군산교회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로 얼마나 말씀 잘 전하시는지 그 말씀에 또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막 병든 자가 났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내고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면 병든 사람이 오면 예수 만나고 치료되고 그 사단에게 묶인 자들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자유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더 자라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뭐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뭐하냐? 귀신을 쫓아내자 우리 감사한 금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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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